4월 14일 수요일 아침 튜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국기 5장 1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귀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가로대 여호와가 누구 간대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가로대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 즉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욕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국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으로 역사를 쉬게 하느냐 가서 너희의 역사나 하라. 또 가로대 이제 나라에 이 백성이 많거늘 너희가 그들로 역사를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당일에 백성의 간역자들과 패장들에게 명하여 가로대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 소용의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로 가서 스스로 죽게 하라. 또 그들의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로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린 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고욕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간역자들과 패장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일러 가로대 바로의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집을 얻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너희들은 조금 더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급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구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집을 대신하니 간역자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가로대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당일 일을 당일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간역자들이 자기들의 세움바 이스라엘 자선의 패장들을 때리며 가로대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선의 패장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가로대 왕은 어찌하여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더러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종들이 매를 마주오니 이는 왕의 백성의 허물이니이다. 바로가 가로대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너희가 벽돌은 여수의 바칠지니라. 이스라엘 자선의 패장들이 너희의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선 것을 만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로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물건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어제 본문 마지막 부분을 보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전하고 또 그들 앞에서 모세에게 주신 이적을 행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돌아보셨다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예된 우리들을 해방시키시려고 모세를 보내주셨다. 한껏 모세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을 전달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여기 출애급의 목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하려는 것이 출애급의 궁극적 목적임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전달하신 것입니다. 자유 하면 우린 보통 무엇으로부터의 자유, freedom from 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벗어나길 원하죠. 가난으로부터의 자유를 원해서 부자가 되길 원합니다. 무지로부터 자유를 원하기 때문에 많이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위하여 잘 살기를 원하는 것인지, 무엇을 위하여 공부를 해야 하는지 물으면 대답이 애매합니다. 즉 무엇을 위한 자유인지, freedom for, 그 자유의 목적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적의 상실은 또 다른 무엇의 노예가 될 뿐입니다. 물론 자유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자유를 얻어서 무엇을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출애국의 궁극적인 목적은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는 것만이 아니라 해방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려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짜 신인 바로를 섬기는 데서 해방이 되어서 참신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는 것이 출애국의 목적입니다. 아무리 정치적으로 자유를 얻고 경제적으로 자유를 얻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자유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의 의미와 목적을 알게 되고 우리 삶을 바로 살아갈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예배 시간은 우리 삶에 반드시 필요한 시간입니다. 예배가 없으면 우리의 신앙을 유지할 수도 없고 예배가 없으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혼란하고 마음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주님 앞에 조용히 머무는 시간을 가질 때 겉으로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같고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지만 사실은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우리 신앙의 중심에 자리 잡도록 하여야 합니다. 모세 요청에 대한 바로의 반응은 2절입니다. 바로가 가로돼 여호와가 누구가인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고 단호하게 거절해버립니다. 바로는 하나님을 알기에는 너무 높은 곳에 있었고 너무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신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가 신이 되어서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애급천지는 내가 하나님인데 여호와가 누구냐며 여호와를 모욕하면서 비아냥거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바로는 열 가지 재앙을 겪으면서 여호와가 누구신지 진정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과중한 강제 노동을 명령합니다. 벽돌을 만드는데 재료를 주지 않고 만들라고 명합니다. 그러나 생산량은 동일해야 한다고 명하고 책임량을 달성하지 못할 때는 그 값으로 매를 맞도록 그렇게 명을 내렸습니다. 바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를 이간질시켜서 모세의 지도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과도한 작업량에 견딜 수가 없게 된 이스라엘의 폐장들이 바로에게 호소를 합니다. 감당 못할 일을 주시고 감당 못한다고 때리니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일을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자기가 왜 그런 명령을 내렸는지 그 이유를 말합니다. 17절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폐장들은 그들이 바로에게 미움을 샀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원인이 모세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럭저럭 잘 살고 있었는데 괜히 쓸데없는 일을 만들어서 이런 어려운 일을 겪게 되었다고 지금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쏟아내면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바로의 전략이 제대로 먹혀들어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얻을 수 있는 두 가지의 교훈이 있다면 하나는 하나님의 역사는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교훈입니다. 출애급해서 약속의 땅 가난까지 가는 길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로와 같은 악의 세력이 방해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급을 바로가 가로막고 계속 애급의 노예로 주저앉게 만들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세상과 원수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공격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이 순례의 길에는 많은 고난과 역경과 방해물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고난을 각오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입니다. 그 다음에는 순종이 늘 좋은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교훈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 모세처럼 어려움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들을 원망하면 상황은 더 나빠질 뿐입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는데도 결과가 나쁜 것은 절대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안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가능하게 보였던 출애급이 마침내 이루어졌던 것처럼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추건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경제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삶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도 혹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낙심하거나 주저앉지 말게 하시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나아가게 하시어서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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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